한글자막 by 한효정 멀리서 네가 다가올 때 한걸음에 달려 널 안아 코로나를 보는 넌 알려주네 그게 어제까지의 너와 나 겨우 잠든 어젯밤 꿈에 넌 변함없이 그대로였는데 당연하게 안겼던 품에 다시는 갈 수 없다는 게 두려워 시간을 되돌려 우리 처음 만난 그날 그 자리 그대로 모두 그대로 행복해 보여 과리의 무표정 그 차가움 속에서 그 달 속에서 네가 날 보며 내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리던 가슴이 뛰던 그날 어떻게 돌려 다신 이런 결말이 되지 않게 해줘 밤의 소연돌이 속 눈을 뜨고 네가 없는 공기를 느껴 멀어 가운데 내 맘을 놓아두는 그게 오늘부터의 너와 나 너가 버린 시간들 속에 넌 변함없이 그대로 일는데 당연하게 안겼던 품에 다시는 갈 수 없다는 게 무서워 시간을 되돌려 우리 처음 만난 그날 그 자리 그대로 모두 그대로 행복해 보여 과리의 무표정 그 차가움 속에서 그 달 속에서 네가 날 보며 내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리던 가슴이 뛰던 그날 어떻게 돌려 다신 이런 결말이 되지 않게 해줘 서로 다른 일상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생각들 그런데도 어린 같은 시간들이 나한테 다들 그리워 시간을 되돌려 우리 처음 만난 그날 그 자리 그대로 모두 그대로 밤을 새우면 시간이 돌아가기만 할 기도해도 하고 또 해도 하고 또 해도 더욱 괴로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란 걸 또 잊어 너를 못 잊어 그날 어떻게 되돌려 다시 너를 보기 전으로 가게 해줘 그날 그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날이의 마음으로 가게 해줘 그날이의 마음으로 가게 해줘 그날이의 마음으로 가게 해줘 그 자리에 대해 다같이 생각해ie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